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광명과 성남, 분당 지역 등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14억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중국인 등 10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부부업주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